안녕하세요. 저희는 대장공식과학 고등학교의 수학 동아리 김지희입니다. 저희 동아리는 수학적 경향을 통해 창의적 수학 비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안이고 수학의 여러 분야를 다 die입니다. 이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상수학의 매듭 이론입니다.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 착용에 의무화된 인증, 마스크를 잠깐 풀어두어야 할 상황에서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스트랩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실생활 속에서 수학과 연관이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하나 코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. 가벼운 마스크가 튼튼하여 마스크 스트랩에서 필요적합하고 수학적 권리를 어렵지 않게 체험하면서 이해할 수 있게 실생활과 수학을 연결할 수 있는 내비체로 확산하여 그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매듭 이론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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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